서울특별시의 희전병주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일은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애정부문을 수상했다.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봉사의정, 지방자치 7개 분야에서 단순히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해 관심이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헌한 숨은 인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전병주의원은 2023년 개묘년에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서울시의 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